당 떨어진다. 맛있다. 좀 더 입술에 묻히고 먹었으면 좋겠어요. 네.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어요? 아니요. 맛있어서 좋아요. 마인드 좋아요. 오케이. 분장 수정 좀 하고 갈게요. 자, 분장팀! 네! 덕지. 응. 고마워. 고마워. 응. 네 친구 하는 말이다. 약속 꼭 지키는 해요. 어, 정아야. 아, 어떻게 할아버지께 죄송해서 죄송하다고 전해줘. 괜찮아, 바쁘면 그냥 있어. 오늘 애쓰지 말고. 아니야, 다 끝났어. 20분 오면 도착해. 어. 데려다 줄게. 다 왔습니다. 다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갈게. 그때는 사랑과 우정 둘 중에 당연히 우정을 선택했다. 지금은 다른 선택을 하고 싶다. 지금은 다른 선택을 하고 싶다. 좋아요. 네. 네. 네.